안녕하세요. 제주송각입니다. 오늘은 짭풀워치 중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게 요즘 중국 스마트워치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판매되고 있는 짭풀워치는 하나같이 애플워치 울트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재질이 티타늄 합금이라는 건데요. 보통 가격이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반인데 어떻게 이런 소재를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 창도 하이엔드급 시계에 사용되는 사파이어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워치페이스도 애플워치와 동일해서 대놓고 봐도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보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이크로웨어 S8 울트라는 여러가지 면에서 애플워치를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한 게 보이는데요. 포장부터 뭔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짭풀워치 포장인데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외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이게 애플워치 울트라인지 짭풀워치 울트라인지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버튼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고 예전에는 액세서리 느낌으로 달려있던 디지털 크라운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밴드 쪽은 뭐 99% 똑같은데요. 밴드 고정도 완전 잘 되고 고정 버튼을 누르는 느낌까지도 애플워치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정품 밴드를 사용해도 찰떡으로 딱 맞아 들어갈 정도죠. 아 참 대단합니다. 짭풀워치에는 애플워치와 동일한 느낌의 충전독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선 충전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애플워치 충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애플워치와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짭풀워치도 정품 충전독 사용이 불가능하죠. 이걸로 짭풀워치와 애플워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짭풀워치도 가짜 명품처럼 급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두 제품은 색깔만 차이가 있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디테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나사까지 똑같이 카피를 했고 밴드도 정품처럼 보이죠. 디스플레이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워치페이스는 보통 표현이 잘 되지만 이미지는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깨져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해상도가 428, 528 정도 돼서 그런지 HD급 정도는 아니지만 깨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름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는 느낌이죠. 마이크로웨어 SA 롤트라는 짭풀워치 S급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완전 인정 아주 진짜처럼 잘 따라했네요. 그런데 시스템이나 GUI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이것까지 애플워치와 똑같다면 애플은 정말 샷다를 닫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애플워치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따라하는 건 쉽지 않죠. 마이크로웨어 SA 롤트라의 GUI는 애플워치에서 대부분 차용해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픽적인 요소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너무 진한 원색으로 보인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애플워치로 착각할 수도 있죠. 아이콘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움직임이 어색하고 확실히 좀 끊기죠. 가장 성능 좋은 칩셋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애플워치와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까지 구현이 되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 아이콘이 작아졌다 커지는 모습을 보면 따라하느라 고생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거 봐봐 애플워치는 움직이는 모습이 완전 부드럽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 주변 지인은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애플워치는 메인 화면에서 옆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쇼컷 메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아무리 눌러도 별 반응이 없고 마이크로웨어 SA 놀트라는 해당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메뉴를 따로 설정할 수도 없고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어설프게나마 작동이 됩니다. 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뒷면에 있는 센서는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심박수 산소포화도는 애플워치와 같거나 1정도 차이가 나고 심전도는 측정 방식부터 차이가 크죠. 애플워치는 손가락을 디지털 크라운에 갖다 대야 측정이 되는데요. 이건 수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혈압 측정 기능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스마트워치로 혈압을 측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혈압이 정상 범주에서도 꽤 높은 편인데 측정을 하면 훨씬 낮게 측정이 되는데요. 이런 기능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체온 측정 기능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마트워치 기능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전화, 메시지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통화까지 가능한데요. 통화 성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에코 효과를 넣은 것 같은 소리가 전달이 되고 스피커 성능도 떨어져서 소리도 작고 깨끗하게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렇지만 사용 가능한 수준이긴 합니다. 실내에서는 나름 쓸만하죠. 메시지는 라인이나 카카오톡을 따로 선택할 수 없어서 기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알림과 메시지가 스마트워치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메시지 확인은 가능하지만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좀 있네요. 애플워치는 아이폰과 시스템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폰으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애플워치로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뭐랄까요?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하는 느낌이라 통화 설정을 하면 스마트폰의 모든 소리가 스마트워치로 나오게 됩니다.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매번 설정을 껐다 켜야 하는 불편함도 있죠. 운동 기능은 움직이는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면 애플워치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고 날씨도, 바람, 습도, 자외선, 가시거리, 강수량, 대기압까지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면 체크, 사진 찍기, 음악 컨트롤, 스톱워치, 타이머, 알람 등의 기능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앱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메인 화면에서는 건강 관련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스포츠를 탭하면 운동 기록과 함께 GPS 데이터 확인도 가능합니다. 스마트워치 기능도 앱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기능들이 조금 간략하게 되어 있고 디테일한 설정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웨어 SA 롤트라의 가성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품 소재만 봐도 5, 6만원은 받아야 할 것 같죠. 그리고 다른 짝플워치보다 애플워치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워치와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애플워치를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제품이죠. 그리고 짝플워치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애플워치 구매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차선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분께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갑자기 10년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내가 왜 굳이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느냐 였습니다. 이 제품이 생각보다 좋아서 이런 고민을 잠시 했는데요. 솔직히 단순하게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하면 짝플워치가 애플워치를 넘어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애플워치는 비싼 만큼 값을 하죠. 제품 자체가 스마트하고 시스템적으로 아이폰과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한 번 차고 있으면 배터리 외에 다른 부분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짝플워치는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 애플워치 느낌이 나지만 전자시계에서 살짝 더 발전한 느낌이죠. 나를 케어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건 확실하지만 애플워치의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쓸만한 스마트워치라고 할 수 있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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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